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. 오늘은 친구하고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중국어 21문장 공부해 보겠습니다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옆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새 인강 올라갈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카일은 네이버에 인강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가실 수 있어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아는 사람과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만날 때 쓸 수 있어요. 어떤 바람이 많이 너를 초에 랄라 불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니 그런 의미가 됩니다.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? 너 여기 왜 왔어? 좀 더 딱딱하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너 여기 온 목적이 뭐야? 그러면 목적이죠. 사성입니다. 다른 곳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. 집으로 가는 길이나 아니면 딴 목적지에 가는 길에 옆에 있어서 잠깐 들리다를 순풍으로 라이첼다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기차 탈 때 자석 예약할 때도 역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죠. 어떤 흐름과 같을 때는 이 순을 씁니다. 순. 역은 한자로 뭐죠? 니. 그래서 역풍 그러면 친구가 먼 길을 갈 때 여행이 아주 순조롭기를 바래 이 가게가 새로운 음료를 출시했습니다. 가게를 세는 양사 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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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출는 출시하다는 의미예요. 퇴출 뭐를 출시했죠? 이가 신의 인력 새로운 인력 음료수를 출시했습니다. 상품은 뭐라고 그러죠? 샹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. 워 거 렌 헌 치 달 워 거 렌 헌 치 달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뭐뭐 합니다 그럴 때는 워 거 렌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. 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감동적이었어요. 워 거 렌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. 기대를 저버리다? 구 후 누구 누구의 치 달 워 부 후에 구 후 니 더 치 달 워 부 후에 구 후 니 더 치 달 다양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. 틴수어 요 헌 더 종 거 왜 틴수어 요 헌 더 종 거 왜 이성 삼성이 많이 듣죠? 요 헌 더 종 거 왜 듣자 아니 뭐뭐라고 합니다. 틴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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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사람을 넣을 수도 있어요. 그 사람한테 듣자 하니 틴수어 아빠한테 듣자 하니 틴수어 틴수어 요 헌 더 종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. 종류는 종 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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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맛 정말 좋아해. 정말 너무 맛있다. 정말 너무 맛있다. 진짜 정말 정말 超 타이보다 더 강합니다. 超 이거 별거 아냐. 이게 뭐라고 그렇게 폄하할 때도 있죠. wealth 这个 算 算 算 算 算 算 算 Drive 算 算 算 目 算 내가 한 번 도전해 볼게. 我要挑战一下 어떤 새로운 거나 무서운 거나 그런 걸 도전할 때 쓸 수 있습니다. 제가, 我要... 뭐뭐 해 볼게요? 我要挑战, 도전이죠? 挑战一下, 좀 도전해 볼게요. 너 도전해 볼래? 你要挑战一下吗? 你要挑战一下吗? 감히 못하겠어요. 我不敢 我不敢 좀勇敢해져 봐. 你勇敢一点好不好? 你勇敢一点好不好? 勇기를 좀 내봐. 你拿出一点勇气来 你拿出一点勇气来 내 입에 안 맞네? 不喝我的口味 不喝我的口味 여기서 喝는 동사입니다. 喝, 什么에? 不喝我的口味 내 입맛에 안 맞네 당신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不知道是否喝你的口味 음식 같은 거 만들어서 대접할 때 쓸 수 있죠? 完全 내 입맛에 안 맞죠? 完全을 앞에 쓰시면 돼요. 完全不喝我的口味 이거 도대체 뭘로 만든 거야? 这到底是用什么做的? 这到底是用什么做的? 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야? 你怎么愁眉苦脸的? 그러면 근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. 凸, 근심이라는意味죠? 没, 눈썹,苦, 괴롭다. 脸, 얼굴, 愁眉苦脸 너 안色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그런 말 쓸 수도 있죠? 안색은 脸色 不好 대신에 差를 쓸 수도 있어요. 안 좋다는 말이에요,差. 你的脸色怎么这么差? 그냥 훌훌 털어버려. 你想开一点吧? 想开이란 말이 중요한데요. 어떤 안 좋은 일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. 그럴 때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을 想开. 반대말은 想不开. 나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약간 많이 안 좋았어. 약간 많이? 나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좀 안 좋았어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. 我不知道为什么, 今天早上, 有点想不开. 我不知道为什么, 今天早上, 有点想不开. 훌훌 털어버려. 你想开一点吧? 你想开一点吧?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쭉 말하다는 의미입니다. 你有话之说, 你不要 绕圈子 绕圈子 원을 쭉 그리다 그런 의미에요. 绕圈子 핵심을 파고들지 않고 绕圈子 绕圈子 그렇게 우물쭈물 하지 말고 绕圈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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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애매 모호하다는 의미도 있어요. 绕圈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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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말을 직설적으로 핵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绕圈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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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오랫동안 더 걸어야 해? 우리 얼마나 더 공부해야 돼? 우리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해? 우리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해? 어지럽고 다리도 풀렸어.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부드럽다. 그런 의미입니다. 런은 부드럽다죠? 다리가 부드러우면 풀린 거죠? 다리가 풀리다. 하도 걷고 힘들어서 다리가 확 풀려버린 거. 아니면 놀랐을 때도 다리가 풀리죠? 좌좋아 나 놀라서 다리가 풀렸어. 워샤다 좌도좋아 워샤다 좌도좋아 선생님 저 머리 어지러워요. 랏시 워토윈 좀 쉴 수 있나요? 워크이 쉬이후아 마? 워크이 쉬이후아 마? 쇼시 란 말을 쉐 라고 듣습니다. 워크이 쉬이후아 마? 저좀 쉬어도 되나요? 이 길은 갈수록 가파라지네? 이 말도 재밌는 말인데요. 도 길이 가파르다는 의미입니다. 도 발음이 좀 생소하죠? 오른쪽에 쩌갈 주자가 있고요. 왼쪽에 언덕 부자가 있습니다. 언덕에 가는 거 가파르다. 도 긴 것의 양사를 여태옹 저태옹로 이 길은 웨 라이 웨 갈수록 웨 라이 웨 중국어 공부는 갈수록 재밌어요. 쇼시 한유 웨 라이 웨 유에 유에 이스 쇼시 한유 웨 라이 웨 유에 유에 이스 태도가 참 좋으십니다. 님들 타이도 진하오 괜찮아 괜찮아 매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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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심시킬 때 쓸 수도 있고요. 상대방이 나를 걱정할 때 아 나 괜찮아 매쉬 매쉬 무협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상대방의 장품 같은 거 딱 맞으면 같은 편에 뛰어가서 뭐라고 말하죠? 니 매쉬 마 니 매쉬 마 너 괜찮니? 나 괜찮아 어 매쉬 아직 견딜 수 있어. 하이 켜이 지에셔 하이 켜이 지에셔 이 지에셔 란 말도 재밌는 단어인데요. 지에셔 어떤 조건 같은 걸 받아들일 때도 지에셔 를 씁니다. 이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어. 지에거 태아젠 워 부능 지에셔 지에거 태아젠 워 부능 지에셔 하지만 어떤 안 좋은 상황 같은 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 없나도 지에셔 를 씁니다. 그래서 견딜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. 산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친구가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너 괜찮니? 니 매쉬 마 아직 견딜 수 있어. 와 하이 켜이 지에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어. 이제 다우 지에라 이제 다우 지에라 이제 다우 지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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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 극한 상황 할 때 극자입니다. 지에라 지에라 극한 한도를 말합니다. 지에라 한계점 다우 지에라 그러면 한계점에 도달하다. 더 이상 못 참겠다. 그런 의미가 됩니다. 이젠 다우 지에라 센 척하지마 비에 청취앙라 비에 청취앙라 비에 청취앙라 딱 봐도 무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기 싫어해서 막 무리하고 있을 때 청취앙 청취앙 센 척하다 청취앙 비에 청취앙라 센 척하지마 무리하지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애쓰지마 비에 청취앙 비에 청취앙 메이 시 비에 청취앙 비에 청취앙 메이 시 이 네 글자는 함께 씁니다. 청취앙 청취앙 메이 시 청취앙 청취앙 는 뭐뭐 인척 하단 의미에요. 청취앙 청취앙 메이 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다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은데 막 밝게 하거나 그럴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애쓰지마 비에 청취앙 메이 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줘 징니告诉我 到底发生了什么事 징니告诉我 到底发生了什么事 제발 날 놀래키지마 니 비에 샤워 好不好 니 비에 샤워 好不好 샤 놀래키다는 의미에요 샤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샤워 나를 놀래키지마 니 비에 샤워 好不好 알았니 몰랐니 짧게 하면 니 비에 샤워 니 비에 샤워 니 비에 샤워 니 비에 샤워 그 사람은 그냥 널 놀래키려고 했을 뿐이야 타 쟤 쟤 쟤 쟤 쟤 샤워 니 타 쟤 쟤 샤워 니 네 오늘 이렇게 21문장 중국어 공부해봤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단어와 구문 공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카일이었습니다 가 어째